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28% 가까이 줄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출발해 5정과정을 지나쳐서야 첫 승객이 탑승합니다. 평상시라면 승객들이 가득 차야 할 시간인데 주요 정류장들을 지나쳐도 반 정도만 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이용객 수가 극감한 겁니다. 예전부터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줄었으니까. 실제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청주 시내버스 일평균 승객은 약 12만 493명입니다. 이는 올해 지난달 19일까지 일평균 이용객보다 약 1만 명이 줄은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 운송회사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 66억 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조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업계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승객 감소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기 집행을 해서 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도록. 청주공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 10개 노선은 이미 모두 중단됐고 국내선 이용객도 국내 확진자 발생 시점으로 승객이 약 28.1% 줄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0일간 국내선 이용객은 10만 4,971명으로 이전 20일 동안 청주공항을 찾은 이용객보다 4만 42명이 줄은 겁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을 위주로 제주 운행 횟수도 줄이고 있는 추세로 하루 20일에 운행했던 국내선이 16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항공사 지전장들과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 과에서도 이번 주를 계기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대중교통과 공항 이용객들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 . . . .